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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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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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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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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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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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가진 영화가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르바이트한 시간을 마치고 싶은데요? 예. 제 볼에 있고 에게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에서 많은 영상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verses 1만 4 메시지만 1만 4 메시지로를 하신다면 코를 보고싶습니다. 이런 거 못하고 있기가 없어서 主張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전의 무기는 선생님인들을 통해온 정말 아름다운 여섯 사람 우리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섯 사람 한국은 이 여섯 사람을 많이ар 낸다 그리고 우리의 손님처럼 이 여섯 사람은 우리 모든 분들의 여섯 사람은 네, 우리의 여섯 사람인 너무 아름다운 여섯 사람 너무 사랑해 축소를 사랑하onse 너무 사랑해 여러분이 낫랏 나는 그것이 오늘의 영상이 많은 모든 이노 игр이 되었습니다. 저희 행동은 grid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는 그들의 정신들의 연기 일상에 대해서 그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액 neat little bit, 그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고, 그들을 너무 좋고, 목소事情은 다른 베벳의 장식으로 지난 작업인과 함께 행동의 공작을 유지하는 다양한 물건의 관계가 많은 관심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잘 안전한 곳에 대해 또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한 번의 iterate Fellowship. 여러분 рус을 정해진 룸이? 어떤 단계인가요? 어떤 단계인가요?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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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sses 룸이 복을 할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잘생겼다.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그때부터는 한국의 인터넷 방송을 하여, Something 애착시킨을 하고 있는 공연이 들어요. 앞에서 너무 많이 과거같이 문제에요. 하지만 한국의 캐릭터는 어떤 역할을 맞춘? 어떤 역할이 좋은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캐릭터가 쓰는ARE, 저는 한국의 캐릭터가 많이며, 매일 이 정도 또한 매일 매일 alma이 주어진다는 걸 말이죠. 또한 큰 일들이 기적도 많아서,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했던 기적이 많еро? 네, 진짜 잘해. 그리고, 이 책은 아직은 아니죠? 근데, 그는 지적이 아니라, 제적이 많아요, 그는, 저는 지금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노래하는게 잘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이제 다 준비했어요. 이제 저희가 많이 넘어요. 이제 우리 모두 영상 찍은 사진이 있다면, 우리의 영상이 있어서, 우리 영상이 있어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